여기는 신림 5동에서 5동으로 신림력에서 한 600m도 안 돼요. 500에서 600m 사이고 거의 큰 길가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큰 길가로 쭉 오다가 골목 한 2, 30m 그 정도 보면 되고 이 정도 집이면 신림 5동에서 1000에 싸면 50에서 55까지 하면 받을 거예요. 신림 5동이라면 근데 지금 1000에 47이라서 그래도 이 가격대에서는 많이 괜찮은 편입니다. 일단 건물 자체 깔끔한 편이고요. 옵션 빅트윈으로 싹 다 돼 있고 이런 거를 1000에 40으로는 5동에서 때려주고도 못 구하죠. 부동산 하리미가 와도 못 구합니다. 그래서 1000에 50짜리 집중해서는 좀 찾아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1000에 47로 나왔기 때문에 가격이 45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47인데 50짜리 집들하고 거의 같아요. 50이나 55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도 여기서 멀지 않고 언덕 없고 평지이기 때문에 가격대비 괜찮은 집입니다. 여기서 더욱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